오케이 혜리 20일 하기로 했구요 20일을 열심히 하셨구요 5회 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다? fly 그렇지 fly 오케이 그러면 Y가 내린 새가의 소리 I E 짤막이죠 이 중에서는 Y가 무슨 소리 됐다? I 됐죠 full 옆에 소리가 full I fly 예 기다리세요 fly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cry cry roll like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는? 아 뜨거워 크스 그 중에서 크 R은 항상 착하게도 R Y는 I 합쳐서 cry I okay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? lie lie okay 그래서 L 다음에 치면 돼 L은 L I는 L은 을 I는 E E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자 근데 I가 I 된거야 얘는 소리가 안난거고 I가 I 될 수 있죠 합쳐서 뭐가 됐다? lie okay 그 다음 계속 계속 얘는 sk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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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얘는 p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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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그렇지 light light 얘 조심해야돼 그치 okay L은 O 자 I, G, H가 무슨 소리가 된다? I가 되는거야 그렇습니까? I, G, H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I는 I 됐고 G는 그 H는 흔데 이 그 소리도 힘이 없고 흐 소리도 힘이 없어서 살아내버린거야 아잉크 아잉크 살아내버렸어 힘이 없는 소리라서 그 다음에 T는 착하게도 T 그렇지 그래서 합쳐서 light 뭐라고요? 무슨 일이 지금 내려갔냐고 뭘 내려갔냐고 탕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됐을까? 그렇지 타이 오케이 그래서 T는 T I는 I E는 소리 안 난거에요 타이 타이 또 내려갔다 왔잖아 아 맞다 오케이 얘는 뭐가 되죠? 그렇죠 night 그래서 N은 I, G, H는 I T는 T 합쳐서 night 밤이죠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t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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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꽉 조이는 이런 뜻이에요 tight I, G, H가 계속해서 I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T, I, T가 되고 있죠 tight 오케이 그 다음에 다 돼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 하고 나면 짝수니까 짝수 조금 어려울거야 그리고 비대맥으로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토니 말하자